우리 여기 애플망고랑 감귤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이제 많은 농장을 봤지만 굉장히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.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사장님과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함께 이걸 잘 읽고 가신 거잖아요. 두 분이 예전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. 혹시 연애를 하셨나요? 아뇨. 저희들은 중매를 했고요.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부모님이 한 번은 집으로 매롱을 했어요. 그래서 왜냐고 해서 왔더니만 봤자고 일단 너 결혼을 해라. 중매가 들어왔다.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결혼 생각이 없었고 30살 이전에는 절대 내가 시집을 안 되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어머니 엄마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한국 자장아 저희도 여섯 명이에요. 그래서. 몇째? 첫 달. 아 첫 번째 달. 우리 오빠가 하나 있었고 저희 첫 달인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 명이라도 출가를 시켜야 부모님이 마음들이 좀 부담을 덜 드린다 해서 입을 뒤집었으면 하루는 아버지가 와서 시집 가라. 한 번은 어머니가 와서 시집 가라. 결국은 제가 일주일 만에 졌어요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. 그렇죠. 첫 번째. 한 남편분을 지금 남편분을 딱 뵀을 때 느낌이 없으셨어요. 아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.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런 느낌은 없었죠. 솔직히 심한 30살이 결혼을 안 하겠다 했는데. 무슨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. 그래서. 네. 네. 어쨌든 일단은 결혼을 했고. 뭐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이런저런 뭐 썩기도 많이 했고. 또 정도 많이 들었어요. 그동안. 그래서 뭐 지금까지 왔는데. 어쨌든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제가 성격이 조금 틀어지는 면이 좀 있어서. 애가 뭐 꾹꾹 참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좀 됐는데.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애기는 다 끝났고. 앞으로 내가 이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. 좀 아프지도 말고. 건강을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애기아파가 아파요. 지금 조금 아픈데. 지금 나도 고민도 많이 하고. 일단 있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. 저 실정에 맞게. 좀 농사를 지으려고. 조금만 하나 정도는 좀. 약간 정리를. 포기하려고 정리하고. 지금 놔뒀어요. 그래서 일단은. 그걸로 해서 만족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우리 애플망고 이제야 또 시작이고. 이것도 수익성이. 다른 작물보다 좋다고 하니까. 거기에 큰 기대감을 또 갖고. 부풀어 있어요. 꿈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. 내년이면 저희들 또. 여기 수학도 보고 하니까. 일단 뭐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첫째가 건강이에요. 네. 남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 많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. 네. 이거를 지금 현재 농장을 키우기 위해서. 하나씩 하나씩 하우스를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랬어요.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는 않으셨어요. 많았죠. 왜냐면 애기는 어리지. 받을 사람은 없지. 그렇다고 뭐. 그 애기들에서 또 농장에 가서. 뭐 줄 많이 따지도 못해요. 애기들. 애기는 울지. 그러면서도 뭐. 저희들은 뭐. 네. 악착같이 살았어요. 열심히 살았네요.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가. 농장도. 저희 결혼해서 농장도 두 개나. 저희들 샀고. 저희들 힘으로 샀어요. 솔직히. 하나는 밀린 거고. 두 개는 샀고. 그렇게 해서 뭐. 신효. 저희들 마을에서는 뭐. 저희들. 알아줘요. 아무튼. 부지런하다는 그런 평이 나 있고요. 아빠도 착하고. 저도 일 삭삭하게. 일도 잘나고. 그런 평이 나는 만큼. 지금 뭐. 만족스러워요. 어쨌든 간에. 제주도에서 누구보다. 뭐. 물론 다른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. 열심히 또 아이를 키우면서.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. 이 농장을 키우신 대표적인 사장님이시네요. 저 자부합니다. 되겠습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. 애플망고. 정말 훌륭히. 잘 키우셔서. 지금 이 농장을 키운 것만큼. 애플망고도 훌륭한 좋은 상품으로. 키우시길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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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